공감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2년 올 한해 기초자치단체의 구정 목표와 함께 다양한 계획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장님, 새해 구정 운영 계획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서구에서는 4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일까요? 올해는 민선 7기 마지막 해로서 구정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또 차질 없이 잘 추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서구는 4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방역으로 구민의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강강 인프라를 구축해서 민선 7기 핵심 사업의 조기 완료하고 세 번째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로 서구 도시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넷째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는 것은 철저한 방역과 또 신속한 추가 접종을 바탕으로 한 일상 회복의 준비에 있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신속한 추가 접종과 또 철저한 방역 조치 등을 시행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회복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4대 목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구청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좋고 같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네. 그러면요. 최근에 또 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불경에서는 이게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다섯 번째라고 하는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어떤 점들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 서구는 부산대, 동화대, 고신대 등 대학병원이 세 곳이 있고 종합병원인 삼육부산병원이 한 곳 등 4개의 대형종합병원을 갖고 있는 전국 유일한 지자체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포를 갖춘 곳이지만은 의료관광 측면에서는 그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서구는 최고 수준의 의료 분야 역량과 또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해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하고자 노력한 결과 이번에 불경 최초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의료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서구에서는 2025년까지 약 1735건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특히 암심내열관 등 중증치료 중심의 외국인 환자 1만 명 유치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연구사는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의료 R&D 기업 100개 유치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의료관광특구가 서구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연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실제 우리 의료관광특구 지정의 효과는 고품격 의료관광도시라는 브랜드 구축과 함께 약 3,100억 원의 정치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2,300여 개의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서구 경제 부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런 성과들을 또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서구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는 의료관광에 대한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례재정과 또 민간협의체 출발 등 제도적 기초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특구 지정 연구용력 실시라든지 전문가 심포지엄 등 우리 서구만의 특성화 사업 준비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서구 공직자들은 3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혼자만의 성과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주 부산대학교 병원장님과 함께 중소변처기업부를 찾아가서 장관님을 뵙고 서구의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당위성을 함께 설득해 주시고 또 이번에 지정에 힘을 보태주신 우리 지역구의 안병길 국회의원님과 또 해당 상임위원이신 이주환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4대 병원장님을 비롯한 유관계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지역의 모든 분들과 함께 의료관광 전용 게스트하우스 설립이라든지 지역 상생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 그리고 스마트 헬스키어 사업 등 차별화된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관광특구로 이렇게 거듭나게 될 서구의 모습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아참 국정위원님 또 서구 하면 해수욕장도 그렇고요. 케이블카도 그렇고 관광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로 우리 서구의 어떤 변화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사업은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그런 천마산을 활용해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민선 7기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관광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가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의료관광특구와 함께 본 사업이 앞으로 우리 서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연간 이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또 지역 관광 전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연 20억 원의 순이익금은 우리 고주대 주민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또 행복마을 서비스 등 구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애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관광산업을 통한 순이익금을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라든가 행복버스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런데요. 이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부산 인구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도심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데 특히 부산에서는 서구라든가 동구 영도구 이런 원도심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또 지정이 됐는데 서구에서는 어떤 대척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서구는 지난 20년간 인구 약 30%가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부산의 동서격차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든지 국가적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법을 내놓기는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를 조금이라도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구는 지속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유니세프 아동진화도시 인정 등 우리 서구의 보육환경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도시 재생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촉진 등 도시 환경의 지속적 개선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구 주민의 오랜 불만이었던 경제 활성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천마선 복합 전망대우 관광 모누룰 사업 또 의료관광특구 사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관광사업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물론 서구가 인구 감소지역에 지정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는 2022년부터 전국 89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연 1조 원대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서구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맞추어서 또 우리 인구 감소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우리 구민의 맞춤형 인구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을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원도심이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또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부산에서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구에서는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오미크론 대응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별진료소 인원 충원으로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요양시설 등 감염지약시설에는 우리가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관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을 두는 것은 추가 접종률의 향상입니다. 특히 65세 고령자 등 고위험층에 대한 추가 접종이 매우 시급한 실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임시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접종률 향상 시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3차 추가 접종률을 전 구민 대비 약 59%까지 향상시켰습니다. 3차 접종 이후에 고령층 확진에 대비해서 4차 접종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구민이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서구 구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작년 한 해는 장기화로 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오름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감천항 공동의시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해가지고 자가 격리자만 한 천여 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전체가 위기감이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오미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폭발적으로 우리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일상에 대한 위협은 올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서구 공직자들은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우리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을 착공하고 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에 선정되는 등 우리 서구의 핵심 과제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우리 구를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민선 7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온 우리 도시 환경 개선이라든지 구민 삶의 질 향상 또 관광 혁신 도시 조성 등 서구의 핵심 과제 추진을 꼼꼼하게 챙겨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이렇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공한숙 부산 서구청장과 함께 공감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